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오늘 뉴스장터는 오늘입니다 8일 금요일 밤 8시 45분에 생방송되는 트로트의 민족 결승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트로트의 민족이 그동안의 13회 오늘까지 13회 방송인데요 오늘 결승전을 치릅니다 그것도 생방송으로 결승전이 진행이 되는데요 결승전에 진출한 4명은 여러분 아시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화면에 보이는 안성준입니다 천대 프로듀서죠 엄청난 프로듀서 능력을 갖고 있는 안성준과 그리고 트로트의 천재죠 이렇습니다 김소연 그리고 개그맨 출신 김재롱이 결승전에 진출을 했고요 그리고 트로트의 그룹이죠 그룹 더블레스 트로트의 신사들입니다 3명의 부르는 그룹이 이렇게 4팀이 결승전을 벌이는데요 결승전은 두 개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하나는 개인 미션입니다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인생곡을 갖고 나와서 부르고요 두 번째는 신곡 대결입니다 이게 재미있습니다 신곡 대결인데 결과는 심사위원 점수와 온라인 투표 점수 그리고 어제부터 시작했던 실시간 국민 투표를 합산해서 뉴 트로트 가왕을 선정한다고 합니다 이 신곡 부분이 재미있는데요 신곡은 트로트의 민족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알고보니 혼수상태와 트벤져스로 널리 알려져 있는 정경천 이현우 그리고 이건우가 작곡가로 참여를 했고요 또 하나는 추가열입니다 이렇게 세 작곡가가 4명의 탑4 참가자에게 신곡을 줬는데요 알고보니 혼수상태는 김소연에게 신곡 그대로 멈춰라 라고 하는 신곡을 줬고요 이 노래를 위해서 본인의 작업실로 김소연을 초청을 해서 원포인트 레슨까지 해줍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알고보니 혼수상태가 김소연의 천재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안다 천재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극찬을 했고요 알고보니 혼수상태가 안성준에게 준 신곡은 마스크입니다 마스크 이 마스크는 국내용이 아니라 세계용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인에게 어필할 수 있는 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로트의 민족이 지향하는 것은 국내 최초 K-트롯의 지역대항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K-트롯 말하자면 트로트의 세계화를 위해서 이 오디션을 치르고 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트로트 가수를 키우겠다 하는 뜻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안성만춤이 안성준입니다 그래서 안성준에게 준 마스크는 세계용이라는 거죠 세계인이 즐겨 부를 수 들을 수 있는 곡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서 이것도 관심을 끌 수 있는 신곡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김재롱은 트벤져스에게 곡을 받았는데요 신곡 이름은 압구정신사입니다 압구정신사 이 트벤져스는 유재석을 트로트의 원석 유산술로 탈바꿈시킨 장본인들이에요 이 트벤져스가 김재롱에게 압구정신사를 줬고요 이 노래가 오늘 생방송에서 김재롱이 부릅니다 신곡미션에서 부르는데요 트벤져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곡을 주고 나서 김재롱에게 이 압구정신사를 주고 나서 만약에 이 노래가 히트하지 않으면 정차르트 박토벤 작신 말하자면 정경천 박현우 이건우 모두 은퇴하겠다고 폭탄 발언을 한 겁니다 말하자면 히트 자신한다 이런 얘기에요 이것도 재밌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더블레스는 추가열로부터 받은 신곡이 품입니다 품 이 품은 럭셔리 발라드 트로트라고 합니다 더블레스는 이 곡을 받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 반주부터 저희가 기다렸던 곡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 곡에 대해서 이 오디션 결승전에서 이 노래를 부르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다고 하는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래서 추가열은 노래에 깊이를 더할 가상 구성부터 창법의 변화까지 세세하게 짚어주면서 이 더블레스를 원포인트 멘토링을 한 거죠 코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개인 미션과 신곡 미션이 진행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사위원회 점수 온라인 투표 점수 그리고 어제부터 실시했던 실시간 국민투표의 점수를 합산해서 뉴트로트의 가왕을 뽑는다고 하는데요 어제부터 진행하고 있는 대국민 실시간 국민투표는 음악프레톰이네요 지니에서 투표를 하는데 지니의 웹과 앱에서 투표를 하고요 지니 회원이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투표는 오늘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8시 45분 밤입니다 8시 45분 직전까지 투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MBC의 트로트의 민족의 결승전이 치러지는 날인데요 13번째 방송인데요 대장정에 막을 내리는 결승전이 치러집니다 그런데 이 결승전이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재미있습니다 개인 미션과 신곡 미션이 있어서 그리고 신곡을 준 이 작곡가들이 대부분 히트메이커예요 히트 작곡가들이죠 이들이 손을 댔다면 대부분 히트를 하고 있는 그런 작곡가들이 이들에게 신곡을 주고 신곡 대결을 벌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국민들이 뽑는 가왕입니다 국민들이 참여합니다 온라인 투표도 그렇고요 실시간 국민 투표를 참여해서 그 합산한 결과 물론 심사위원 점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MBC의 트로트의 민족의 뉴 트로트의 가왕이 탄생하는 날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이 탑4 중에서 누가 가왕이 될지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안성준인지 김소연인지 김재롱인지 더블레스인지 오늘 저녁 8시 45분 생방송 트로트의 민족 결승전에서 이 4팀 중에서 한 사람이 뉴 트로트의 가왕으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뉴스장터는 오늘 생방송되는 트로트의 민족 결승전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뉴스장터를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 그리고 재미있고 유익한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